오늘은 일광멘탈 충전소에 제초작업을 합니다. 보시다시피 풀이 마치 비무장지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일부 조금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별로 표가 안나죠. 계속 이 비무장지대와 같은 잡초들을 하나하나 제가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제초작업은 처음이라서 좀 엉성합니다.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도 마스크를 하는 이유가 혹시나 단돌이 필지도 모르니까 제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어제 제가 구입을 해서 저녁에 약 1시간 동안 조립을 했습니다. 뭔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동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래가지고 이렇게 서이치가 있어요. 서이치를 누르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. 너무 좋은데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요.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요. 이렇게 해서요. 그럼요. 제가 아는 바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라트로한 내보다는 훨씬 더 편안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데다가 꽃이 있어서 이거랑 소재를 살게 해볼까 싶어서 그쪽은 놔두고 여기 좀 잡아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해 드디어 공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